여러분, 아까 21번 잘 나온다. 몇 번? 21번. 21번 한 번 더 하자. 21번은 아까 무슨 대리? 표현들이. 그러니까 어른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있다. 없다. 있다. 있는 상태에서 다른 행위했다. 몇 조 표현들이 될 수 있다? 126조.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있으면 126조.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계약? 자기 계약. 동의 없이 자기 계약하면 무슨 대리? 묵건대리. 그래서 자기 계약이면서 무슨 대리? 묵건대리. 3번은 법무사. 무슨 대리면서? 임의대리면서 쌍방.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대로. 그 다음 미성년자 하면 무슨 대리? 법정 대리면서 공동. 그 다음 5번. 대리인이 파산선고 받은 후 대리인이 파산선고 받으면 대리권 뭐한다? 소멸. 소멸하고 난 뒤에 그걸 모르는 상대방과 계약했다. 몇 조? 129조 표현들이. 몇 조 표현들이? 129조. 자 22번 갑니다. 틀린 거 찾아라. 1번. 틀렸다. 핵심 단어. 핵심 단어 찾아라. 선임이라는 단어가 아까 가르쳐줬잖아요. 선임 나오면 누구? 대린 자기의 이름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선임 살리면 누구 이름으로? 대린 자기의 이름으로고. 됐습니까? 본인의 이름 살리려면 어떻게 뭘 바꿔야 되노? 본인의 이름 살리면. 국어 잘해야 돼. 국어. 본인의 이름으로 그거 살리면. 대리인이 선임한다. 그걸 지우고 뭐로 바꿔야 되노? 대리행위한다. 무슨 행위한다? 대리행위한다.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 다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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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복 대리인은 누구?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뭐한다? 선임한다. 대리인이 선임한다. 한 번. OX? X. 그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뭐한다? 선임한다. 이건 OX? X지. 선임 나오면은 이게 뭐가 와야 되노?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이게 와야지. 그지? 이름으로 이게 와야 된다. 그지? 그런데 그럼 이름으로 선임한다. 선임한다. 하면 뭐? O. 그지? 그럼 이걸 그대로 살리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살리면은 대리인이 선임한다. 를 뭐로 바꿔야 되노? 대리행위한다. 대리행위한다. 이렇게 한다. 무슨 행위한다? 대리행위한다. 하면 O. 이렇게 한다. 누구의 이름을 살리면은? 본인의 이름을 살리면은 이 뒤에 거를 뭐한다? 대리행위. 그래서 복 대리인 나오면은 딱 이거 나왔다. 우리 중개사회에서 이거 밖에 안 나온다. 딱 복 대리인 나오면은 선임하면은 누구? 아까 했잖아요. 누구?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이게 나와야 된다. 무슨 행위? 선임. 선임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대리행위한다. 대리행위. 대리한다. 대리한다. 이거 나오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게 나오든지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또는 본인을 대리한다.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 간단하게.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알잖아요. 선임은 누가 선임하면은? 빨리. 대리인. 그런데 복 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알고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편하게끔 시험이 안 나온다고. 요즘은. 그러면 이제 편하게 안 나왔을 때 가려내는 방법은 어떻게 가려내느냐 하면은 그 다음 선임 나오면은 누구?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인데 본인의 이름으로 하면 OXX. 대리행위니 또는 대리한다. 나오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본인의 대리인. 또는 본인을 대리한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 지금 됐습니까? 그럼 밑에. 그래서 2번 갑니다. 2번. 복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맞죠? 3번. 복 대리인이 다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복 대리인은 무조건 무슨 대리인적 성격을 가진다? 이미 대리인. 무슨 대리인? 이미 대리인. 그럼 이미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 하에 다시 복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복복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4번.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됐습니까? 법정 대리인은 누구? 이미 대리인에 비해서 넓다? 좁다? 넓다. 넓다? 좁다? 넓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는 무슨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아니시지. 법정 대리인은 그럼 여기서 또 구구구구구구구구. 이런 걸 잘해야 된다. 이런 걸 잘해야 된다고. 시험은. 그럼 문제 풀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정 대리는 자기 마음대로 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걸 구구로 한번 표현해봐라. 그렇지. 그거 뽑기가 된다. 법정 대리는 누구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누구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하는 말은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무슨 쪽으로?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뭐? 임의로. 임의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복 대리인을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한다. 그렇지? 이거. 잘 된다. 그런데 법정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과실을 책임진다? 무과실. 무슨 과실을 책임진다? 무과실. 그렇지?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복 대리인을 선임하면 법정 대리는 무슨 책임진다? 과실을 책임진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 법정 대리는 무슨 책임진다? 과실을 책임진다. 과실을 책임진다. 과실을 책임진다. 과실을 책임진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해라. 공부 좀 해라.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한다. 되겠습니까? 이미 대리인은 복 대리인 선임한 경우 여러분 그냥 나왔을 때 구호가 안 되면 미치는 거지. 그럼 이미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그럼 이미 대리인 원칙적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 못하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의 동의 얻어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미 대리인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하는 말은 정상적으로 선임했다는 거지. 어떠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이거나 안 가면 본인의 뭐를 얻어서 시험에서는 길게 자세하게 안 나오고 잘라서 나오거든. 잘라서 나왔을 때 빨리 판단해야 된다. 그런 게 문제풀이 기술. 그다음에 대리인 하면 대리권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른 행위했다. 아까 몇 조? 126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대리는 직접 해도 과실. 복 대리인 선임해도 무슨 실? 과실. 과실 책임진다. 과실 책임진다. 이걸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23번 틀린 것. 1번 맞고 1번은 뭐 할 거 없고 2번 누구의 허락을 얻고 본인의 허락을 얻고 복 대리인 선임한 경우 대리는 복 대리인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부담한다 하는데 아까 뭐 과실. 무슨 실? 과실. 책임진다. 이거 하나 더. 책임 가지고 잘 내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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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의 지명에 따라? 본인의 지명에 따라. 따라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누구의 지명에 따라? 본인이 지명 또는 본인이 뭐하여? 지시하여? 뭐?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 대리인 선임한 경우는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도 누가 선임했노? 대리인이 선임했잖아. 그지? 그러면 하면 이 복 대리인의 생사에 여탈 건 누가 지고 있노? 대리인이 지고 있지. 복 대리인의 생사에 여탈 건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이 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럴 때 대리인이 누가 지명해도 본인이 지명에 따라 선임해도 생사에 여탈 건 누가 지고 있노? 빨리. 대리인이 지고 있잖아요. 그지? 누가 지고 있다? 빨리. 대리인이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임해야지? 빨리. 대리인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리인이 해임하거나 안 그러면 또 누구에게? 본인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아예 뭐 안 진다? 책임 안 진다. 그런데 본인의 지명에 따라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됐습니까? 해임하지 않았거나 부적임 불성실을 알고 대리인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뭐 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때만 뭐 진다? 책임진다. 됐습니까? 부적임 불성실을 알고 해임하지 않았거나 본인에게 본인에게 뭐 하지 않았을 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하는 경우에만 뭐 진다? 책임진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책임이 무슨 감? 경감 된다. 이렇게 한다. 경감 된다. 아예 책임 안 진다 하면 틀린다. 이거. 그럼 만약에 책임 안 지려면 어쩌면 되노? 해임했거나 통지한 경우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치? 한 경우 부적임 불성실을 알고 해임했거나 뭐 한 경우는 통지한 경우는 뭐 책임지지 않는다. 오케이. 잘 나온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만 뭐 진다? 책임진다. 잘 나온다 이게. 근데 어쨌든 지명에 따라 저게 아니고 그냥 이미 대리인이 복되는 선임 했다.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의 동의하고 복되는 선임 했다. 그런 경우는 무슨 책임진다? 과실 책임진다. 그게 지금 2번이다. 선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경우는 없다. 어쨌든 복대린 선임 하면 책임 안 지는 경우는 딱 이거 아까 부적임 불성실을 알고 해임했거나 통지했으면 뭐 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 외에는 무조건 뭐 진다. 책임지는데 이런 경우는 책임이 무슨 감? 경감 되겠습니까? 그 다음 복대린이 초가 나오면 126조 됐습니까? 복대린이 대리권 범위를 뭐 한 경우 초가 한 경우는 초가 한 경우는 126조가 되거나 안간 무권대리로서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주인할 수 있다.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주인. 그 다음 복대린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으로 대리인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뭐 한다? 대리. 대리한다 나오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4번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대리한다가 중요하다. 선임이라는 말이 안 들어있고 대리한다 나오면 무조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렇게.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 5번. 대리인이 복대린을 뭐 한 경우? 선임한 경우?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 상실하면 복대린의 대리권도 뭐 한다? 소멸. 지금 됐습니까? 자 갑니다. 24번. 자 을은 갑으로부터 정 소유의 A 부동산을 구입해달라는 뭐를 받았으나? 의뢰를 받았으나 됐습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으나 을을 뭐하여? 대신하여 을의 친구인 병을 갑을 위한 것을 뭐? 표시하여 정과 A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였다. 자 옳은 것 되어있죠. 자 갑니다. 자 누가 부탁했습니까? 갑이. 갑 하면 뭐? 을. 대리인. 그런데 을이 다시 누구를 선임했습니까? 병. 누구? 병. 병은 무슨 대리인? 복대리인. 그렇지? 그런데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정. 상대방은 누구? 정. 그렇지? 상대방은 정. 정은 무슨 방? 상대방. 정은 A 부동산. 그런데 누구하고 했습니까? 정과 병이. 했잖아요. 병은 무슨 대리인? 복대리인. 그런데 을은 무슨 대리인입니까? 임의대리인이지.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은 원래는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무슨 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다? 복대리인. 그래서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을 A의 부동산 구입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끊고.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 하면 병은 정상 비정상 빨리. 정상. 정은 대리 행위 했다. 그럼 본인은 누구입니까? 빨리 본인은 누구? 갑. 그럼 정은 갑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끊어야 된다. 어디? 경호 끊고. 1번 어디에 끊고? 경호. 한 번은 그대로 지금 병과 정이 법률에 대리 행위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요? 유효. 그럼 정은 갑에게 여전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갑니다. 1의 경우 갑이 병이 체결한 계약에 기하여 A 부동산을 취득할 여지가 없다. 자 만약에 2번 병이 아까 병은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 정상이지. 자 1번은 정상이지. 1번은 정상 그지? 정상인데 어쨌든 이거는 뭐 답이 병이 체결한 계약에 A 부동산을 취득할 여지는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맞습니까? 자 근데 3번. 근데 만약에 아까 1번은 부득이한 사유지. 1번은 무슨 사유? 부득이한. 그러면 2번은 예를 들면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고 뭐 없이.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복되는 스님 했다. 동의 없이 했단 말이지. 그러면 원칙은 묶은이지. 근데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 하면 효과가 계속하고 취득 못할 수도 있고 취득할 수도 있는데 취득할 여지가 없다 하니까 틀렸지. 본인이 뭐 하면 만약에 추인 하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갑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의 뭐를 얻어? 양해. 그러면 양해는 동의나 마찬가지다. 다시 병에게 A 부동산 구입을 의뢰한 경우. 병은 일단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빨리 정상. 병은 정해에서 취득한 A 부동산 등기 점유를 갑에게만 인도. 자 이거 애만 인도 그게 틀렸다. 누구에게도? 복대리는 누구한테도 줄 수 있다? 을. 을 거쳐서 갑에게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인도. O, O, X, X.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그럼 병은 만약에 이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줄 수 있다? 빨리 을에게도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4번. 을이 갑으로부터 을을 받았을 때 을이 자신이 구입하지 아니할 때는 병에게 구입하기도 좋다고 갑이 말한 경우 이거는 승낙한 거라 본다. 뭐한 경우? 승낙. 그럼 어른 병이 불성시라는 걸 알고 갑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자 그럼 이거는 누구? 병에게 해도 좋다. 요거 요거 요거. 아까 누구에게도 좋다? 병에게. 누구의 치명? 본인의 치명에 따라서 누구를 선임했다? 병. 하는데 어른 불성시를 알고 불성시를 알고서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뭐진다? 책임진다. 맞습니까? 통지하지 않았더라면 뭐진다? 책임진다. 그럼 뭐했다면? 통지했다면 뭐진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여기는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꼭 기억해야 된다. 요렇게.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 5번. 어리 갑으로부터 의대받은 게 병에게 A 부동산을 구입해 달라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한 경우 의대받은 게 병에게 A 부동산을 구입해 달라는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의대받은 게 병에게 대리권을 모한 경우 소멸한 경우 복대리에서는 대리인의 지위가 소멸하면 복대인의 지위도 함께 소멸하지 그러면 병은 정과 계약을 체결하면 갑에게 기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의뢰 대리권이 소멸한 이후에 병이 정과 계약을 했다면 효과는 기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권 무권 무권 원칙 근데 무슨 방위 상대방이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했다 그러면 몇 조가 될 수 있지만 129조 원칙은 표현대리 이런 말을 안 하면 원칙적으로 유권 무권 무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5번 갑니다. 법정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거 여러분 본인 몇 개 공통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몇 개 세 개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몇 개 세 개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럼 본인 무슨 산? 파산 자 26번 갑니다. 역시 또 나왔습니다. 26번 무조건 이거 딱 소멸 나오면 본인 몇 개 빨리 한 개 대리인 몇 개 세 개 본인은 무슨 망 한 개밖에 없다? 사망 무슨 망? 사망 근데 대리인은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경 개시 파산 숙근 행위 철에 전부 다 소멸사유입니다. 근데 본인의 성년 후경 개시 또는 한정 후경 개시 다시 성전 후경 개시 한정 후경 개시는 소멸이다 아니다? 아니다 본인 몇 개 밖에 없다? 한 개 무슨 망 사망 자 2번 갑니다.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갑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을의 대리인이다 갑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을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권 그럼 이 을 갑이다 조심해야 된다 무슨 갑? 을 갑 무슨 갑? 을 갑 을이 본인이다 갑의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거 법정 대리인 갑은 을의 대리인 맞죠? 자 무슨 갑? 을 갑 법정 대리인 갑이 뭐한 경우? 사망한 경우 사망하면 대리권 뭐한다? 소멸 그 다음에 갑이 갑은 대리인입니다 갑은 대리인입니다 일시적으로 무슨 무능력? 의사 무능력? 기절했다 일시적으로 뭐했다? 기절했다 대리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멸사유가 아닌 건 몇 번? 2번 그 다음 3번 본인이 사망했습니다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 그 다음에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다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 그럼 본인이 성년이 되면 친권자의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무슨 갑? 을 갑 이거 조심해야 된다 무슨 갑? 을 갑 을 은 누구? 본인 갑은 누구? 대리인 자 그 다음에 묵권대리 갑니다 무슨 대리? 묵권대리 묵권대리에서 묵권대리 그저이 요거 요거 요것 요것만 보고 마칩시다 그저이 묵권대리 상대방이 있는데 요 대리는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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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다 아까 5개 대표적으로 대라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청하여 모용하여 다시 뭐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혐의 묵권대리다 그지 그럼 그런 경우는 어쨌든 본인 부동산을 그러면 어리병에게 팔았다 그럼 그저이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어리병에게 팔았다 위현무효 무효 위현무효 무효 무효 무효인데 그러면 이 어리 아 상대방이 누구 예를 들면 정에게 처분했다 그럼 정이 가지고 있어도 위현무효 무효 무슨 가지 끝까지 정이 무효일지라도 선일지라도 찾아올 수 있다 꼭 기억한다 무슨 무효다 빨리 절대 무효다 무슨 무효 절대 무효 근데 만약에 어쨌든 그러면 본인은 상대방이든 제3자한테 가가있든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제3자 꼭 요거 조심해야 된다 무효일지라도 선일지라도 근데 그럼 이 병 정이 유효하려면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 추인하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책 그러면 무권대리는 결국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본인이 뭐하면 빨리 빨리 추인하면 추인하면 무슨 정유효 확정정유효 무슨 정유효가 유동정유효가 무슨 정유효 확정정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추인을 거절하면 무슨 정유효 확정정유효 그래서 본인은 또 아니면 뭐다 묵권대리에서 본인은 뭐하면 또 아니면 뭐 아예 책임지든지 책임지지 않든지 맞습니까 네 근데 추인과 거절은 본인이 누구한테 하느냐 양쪽 요런 거 잘 나온다 시스템 무슨 쪽 양쪽 무슨 쪽 양쪽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했다 누구한테 누가 아니 대리인에게 했다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원래는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누구한테 했을 땐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그거 하고 그치 그럼 끝 하고 여기서는 가면 이게 본인이 묵권대리에서는 칼자루 누가 쥐고 있다 본인 자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또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 거 요거 요거 잘 나온다 그럼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하려면 요건 요건 선의 및 무과시 다시 뭐 선의 및 무과시 이라야 되고 그래야 상대방에게 이행천구 약속 지켜라 무슨 청구 이행천구 못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또는 없었던 걸로 하자 무슨 행사 철회 됐습니까 근데 무슨 방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대리인에게 일체 책임 물을 수 없다 요거 잘 나온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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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일체 대리인에게 책임 못 묻고 오직 알았을 때 상대방은 누구에게 본인에게 최고만 알 수 있다 최고 최고는 선의뿐만 아니라 뭘 때도 된다 악의 되겠습니까 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요거 잘 나온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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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선의 및 무과시 알고 있었다 대리인에게 일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고 알고 있을 때는 오직 누구한테만 할 수 있다 본인에겐 누구 최고만 오늘까지 되겠습니까 다음주에 그럼 다음주에 문제 좀 풀어와야 됩니다 정하고 풀면 안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